전무님은 도은씨의 누나가 아니라 어머니죠 네가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지 말았지 절대 아니야 도은씨의 누나가 아니고 엄마여서 저를 반대하신 거였어요? 내가 며느리로 싫어서? 이 딱죠 네가 아무리 헛소리를 지껄여도 너 절대 도은이 짝으로 들을 수 없어 그럼 도은씨와 결혼 포기할게요 대신 전무님도 도은씨의 누나가 아니라 엄마로 사셔야 할 거예요 주다해 너 다 헛소리야 다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거나 같아?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도은씨하고 전무님 99.99% 15개 유전자에 위치해 있어요 다음 달에 저희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시건가요? 심낙하신 걸로 알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제가 며느리로 있는 나이는 여은씨한테 평생 비밀로 할게요 전무님 오늘도 출근 안했어요? ㅎㅎ 엄마 네 전화는요? 아직 없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다혜야 우리 누나 만났을 때 결혼 허락한단 말 말곤 없었어? 어 어 전무님 어젯밤에도 안 들어오셨어? 누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결혼 어렵게 허락하시고 어디 잠깐 실어 가셨을 거야 별일 없으시겠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 연락도 없이 이러는 건 우리 누나답지 않아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어 전무님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나 고모 저한테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혹시 형한테는 무슨 연락 없었나 해서요 아니 핸드폰 꺼져있길래 바쁜가 보다 생각했었지 회사나 집에서 보선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다혜 만나서 우리 결혼 먼저 하라고 애정대로 진행하라고 말만 하고선 집에 안 들어왔어요 두 사람 결혼은 허락했다고? 네 저한테도 결혼 허락한다고 문자만 오고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형 누나 어디 갔을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도훈씨도 누나 연락 때문에 나한테 받아놨죠 네 아 여보세요? 아 방 경장? 나 엄 교수야 사람을 한 명 찾아야겠는데 말이야 내 능력으로는 안되네 방 경장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만 안 한대 그래 이제 바로 연락 줘 고마워 찾을 수 있대? 바로 연락 올 거야 백전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처 톨게이터 통과 기록 그리고 핸드폰 마지막 발신지 쭈루루 다 나온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주세요 알았어 네 삼도 형님 말씀하세요 백전무 마지막 핸드폰 꺼진 뒤여 문자로 넣을게 그리고 30분 전에 그 지역의 펜션에서 카드 사용했어 거기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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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다혜하고 도훈씨 결혼을 하락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도 하락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와 같이 그 결혼을 맞기로 했으면 저한테도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미안해요 도훈이 본인 결혼 본인 뜻에 따르기를 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까지 이 결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 변호사님도 더 이상 제 결혼 상대 안 하셔도 돼요 그만 돌아가주세요 아니요 전 안 끝났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다혜씨와 백도훈씨가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다혜씨는 목표를 이룬 걸까요? 결혼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주다혜씨는 앞으로 도훈씨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백 전부님은 이런 곳에 혼자 오셔서 스스로 구립되어 있습니다 결혼 승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주다혜에게 그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저는 백 전부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혼자 사라지시는 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백 전부님 옆에 있을 겁니다 결혼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주다혜가 결혼식장에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위안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땐 저를 믿어주십시오 주다혜는 결혼식장에 웃으면서 걸어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죠 주다혜가 결혼식장에 주다혜는 결혼식장에 불리시옵소 주다혜는 결혼식장에 잠적하셨다가 나타난 거라면 집으로 가서 식구들 먼저 만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너도 이제 내 식구잖아 식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죽거리지 마 그 눈을 찌르고 혀를 뽑아버리고 싶으니까 식구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네요 앞으로 교양인께 말씀해주세요 사람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도은이 출생 이야기로 그 어떤 것도 되는 거고 하지마 다시 한 번 그 이야기 꺼내는 말은 내가 너 죽일지도 몰라 알아들었으면 내일 결혼 승낙 받으러 집으로 와 너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행방을 감추고 애도 아니잖아 도경이가 혼자서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지 도경아 얘기 좀 들어보자 도은이와 주다의 결혼 인정할게요 아빠가 도은이와 주다에 불러서 결혼 허락해주세요 어머머머 아니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왜? 네 맘 바뀐 이유가 뭐야? 도은이 인생이잖아요 도은이 좋을대로 해야죠 그 맘 안 바뀌겠냐? 결정한 거예요 주다혜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일 주다혜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결혼 승낙해주세요 도경이 네 결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난 반대 없다 그래 주다혜는 도은이랑 잘 어울려 그럼 됐지 뭐 회사도 얘기해서 발표하고 네 알겠어요 도경아 결정하고 많이 속상했지? 들어갈게 고마 자 주다혜가 이 집으로 들어오니 이제부터 시작인가? 아니 안 뺏어먹어요 좀 천천히 좀 드세요 결정을 굶었나? 무슨 전쟁 피난통에 먹는 것도 아니 보아하니까 하루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종종 봐야 될 사이 같은데 룰 하나 알려드릴게요 택배 너도 잘 들어 뭔데요? 엄삼도한테는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 시비 걸지 않는다 에? 형 아이고 아이고 하리야 아줌마 여기 찾아오는데 어렵진 않았죠? 응 근데 형이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제 막 우리 만나고 이래도 되는 거야? 아이 걱정마 주다혜는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나쁜 년 저 나이 몹쓸년 지 과거가 얼마나 구린데 뭔 자랑스러운 결혼이라고 신문에까지 내는지 그 자랑스러운 결혼 제가 아작을 내주려고요 아작? 주다혜 결혼식장 못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안심하지만 택배 나 도와줄 수 있죠? 그럼 니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 하막 잘 생각했어요 다혜 잘 사는 거 내가 억울해서 못 봐 그럼 못 보지 이야 연기자들 의지가 아주 좋은데 응? 야 성공하자 응? 하루야 응? 쥬스 잠깐 잠깐 나도 주제품으로 발라줘 도경이랑 색은 다르래 네 얘 화장할 때 인상 쓰면 주름에 화장품 껴서 뭉쳐 백학 후기자 결혼식이라 기자들이 다 올 텐데 인터넷에 화장 뜬 얼굴로 도배대고 싶으니?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너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 이 결혼을 왜 찬성한 거야? 그리고 차변호사랑은 어떻게 된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은이가 행복하면 됐다고 너 정말 그게 다야? 너 주다야한테 약점 잡혔니? 고마워 예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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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어 아직 멀었어? 여자들은 무슨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래 이러다 결혼식 안에 가겠어? 돈에 돌잔치에나 도착하겠다 이런 아무튼 부풀리기는 다 됐어 오빠 나와 인마 빨리 속 시장도 오기로 했으니까 말이야 저녁 식사 오랜만에 같이 하자 어머 타잔 친구 들어왔어? 타잔 친구는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개 타잔 친구 또 하나의 백학해 야 넌 그 입 조심 좀 해 넌 다 좋은데 그 입이 문제야 입이 야 너 결혼식에 가지 마라 어? 너 또 무슨 말 실수를 저질러려고 인마 왜 그래 오빠 야 늦었어요 얼른 가세요 나 쟤 불안하다니까 이야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쁜 신부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네 도우씨 네 재홍이요 도착했어요? 네 지금 출발할게요 식장에서 안 멀어요 예? 다혜야 어쩌지? 나 먼저 식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차 변호사님 오셨대? 재홍이 형도 재홍이 형인데 실은 아까 전부터 친구놈들이 일찍 들어오라고 난리야 그래 그럼 이따 봐 어 진짜 예쁘다 하 여보세요? 다혜야 나도 안심 아줌마 너 오늘 결혼한다며? 나 지금 신부 대기실에 왔는데 넌 지금 어디냐?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은 보고 가려고 아줌마 거기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꼼짝 마세요 신부님 준비가 좀 더 남았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전화 안 통해 정말 주다이가 달려온다는 거냐? 그럼요 주다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차재홍과 호환심 씨가 만나는 거거든요 과거가 다 들통날까 봐 아이고 저 난 또 무서운 년이 하늘을 왜 안 무서워할까 아무튼 난 간다 몸조심해라 나중에 뵈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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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월이 형. 야 도웅 씨도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결혼 축하해 도웅 씨. 형도 얼른 축하 받으셔야죠. 우리 인사. 사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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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니. 아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네 완전 완전 멋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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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줌마 어디에요? 다혜야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왔다 잘 살아라 저기요 샷전 영상 담당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영상 바뀐건데 신부님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주다혜 네가 오늘 열고 들어가는 문이 지옥문이 되게 해줄게 식전 영상 바뀌었다고 이거 만든 회사 측에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네요 네? 바뀌다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절대 틀면 안돼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네? 어떤 남자분이... 어떤 남자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네? 어머나 다혜야 어머! 다혜야 너 정말 이쁘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다혜야 주다혜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아 다혜처럼 한 살이어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 입어야 탈가 나뉘거든요 차변 우리 도경이 어쩔거야? 다혜야 어 자 난 이만 들어가고 있는게 다혜야 나 하류야 내 목소리 잊지 않았지? 하긴 벌써 잊었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주다혜 씨 괜찮아요? 신부님 입장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시간 다 될 것 같은데 직장에다 있겠습니다 나 시집 언제 가냐? 아! 보배장님! 오 진짜 이쁘다 공부 잘하네 천장을 받으세요 공부 잘하네 아이고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누구 없어요? 이렇게 때려 이때 알고 불러 인내이고 불러 죄송합니다. 됐어. 아픈데 어쩌겠어. 누나. 사람이 아픈데 말 좀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 나야 좋겠잖아. 어 미안해 정 씨. 다른 식으로 못해서. 됐어.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 의사 선생님 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대. 요즘 회사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결혼 준비까지 안 나라 힘들었나 봐. 결혼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주다혜가 결혼 직장에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나 만날 사람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다 알았어. 나 다야 입원시키고 이참에 며칠 입원해서 종합건제 받게 할게. 신학년 휴가 그냥 써도 되지? 그래. 갈게. 들어가. 다야. 앞으로는 아프고 힘들면 얘기를 해. 그냥 혼자 참지 말고. 나 이제 너 책임질 남편이잖아. 알았어 고마워 다운씨. 미안한데 나 물 좀. 어. 잠깐만 기다려. 도대체 누구 짓이지?